트루자임 스킨카밍 엔자임 멀티토닉 트루자임 스킨카밍 엔자임 멀티토닉을 보여드릴 거예요 성분이 좋은 거, 기술력이 좋은 거, 국내산 한방재료와 자연, 제주, 청정지역의 원료들을 가지고 발효화장품, 발효원액이 이거 뭐야? 50% 이상 올그린 올그린입니다 여러분 100% 성분이 착하다는 거,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 정제수가 없습니다 정제도 대신에 제주 청정지역의 용암해수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뭉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미세한 나노화가 되어 있어요 아토피, 폐혈 뿌렸을 때의 그 촉촉한 보습력도 최고 스킨처럼 쓸 수 있고요, 에센스처럼 쓸 수 있고 온가족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피부결 정리까지 되니까 정말 내 피부를 가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발효화장품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카믹 엔자인 멀티토닉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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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